안녕하세요. 고전의 제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고울에 선대료부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란 김시성의 착한 진사양반이 있었다. 대대로 집안이 넉넉해서 많은 전닭과 하인들을 두고 지냈다. 다른 양반들과는 달리 김진사는 하인들을 자신의 소유물인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였다. 하여 자신들의 두 아들 딸과 하인들의 자식과도 허물없이 지내도록 하였고 글도 가르치는 등 여러 가지를 배려하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전란이 일어났고 모두 피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피난을 떠나기 전날 김진사는 하인들을 모두 불러놓고 그들 앞에서 노비문서를 불사르며 말했다. 여보시게들 그동안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주어서 고마웠네. 전란 앞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네. 내 자네들을 모두 면천시켜줄 더이니 각자 원하는 곳으로 피난하여 목숨을 부지하시게. 모두 살아남아 자유로이 복된 삶을 누리시게나. 김진사는 하인들에게 얼마간의 노자를 나누어 주었고 하인들은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며 각지로 피난을 떠났다. 김진사도 가족과 함께 피난을 떠났으며 안타깝게도 피난길에 부인이 병을 얻어 유명을 달리했다. 몇 해가 지나 전란이 끝난 뒤 아내를 잃은 김진사는 아들딸과 옛집으로 돌아왔다. 옛집은 황량하게 변했으며 김진사는 아내 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지내야 했다. 자연히 가세가 확연히 기울기 시작했고 살림이 더욱 어려워졌다. 호구지책으로 김진사는 조종의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관하의 말단 관리로 일을 시작하여 그럭저럭 연명할 수 있었다. 김진사는 모질지 못해서 구일미와 한국을 운영하는 중에 백성들의 형편을 보아주다 보니 그만 천량의 적자가 났고 수개월 안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야만 했다. 적자를 메우지 못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던 터라 김진사는 고민에 빠졌고 차마 백성들을 지어짬 수는 없어 진태양란에 처하게 됐다. 사방팔방으로 도움을 청하는 중에 여러 해 전 전란 중에 면천시켜주었던 노비 중 한 명이 멀리 떨어진 고을에서 송시성의 부자로 지낸다는 풍문을 들었다. 송서방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여 소문이라도 나면 양반 첩을 산 송서방의 사정이 곤란해질 것이 염려되어 망설여졌고 한숨만 나왔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딸이 안타까워하며 김진사에게 말했다. 아버지 송서방 아저씨는 하인으로 있을 때 우리 남매에게도 잘 대해주었고 충직한 분이니 분명 도움을 주실 겁니다. 추후에 형편이 되면 은공을 갚더라도 당장은 곤란한 지경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셔요. 김진사는 매사에 사력 있고 도리를 중히 여기는 어진 마음에 딸의 말을 들으니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듯하여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자 김진사는 한 고울의 커다란 대문 앞에 도착했고 남의 눈을 피해 주인을 찾았다. 김진사가 사랑체로 들어가자 주인은 옛 상전을 알아보고 기쁘게 맞이했다. 기실 두 사람은 과거 상전과 하인의 관계였으나 비슷한 연배로 중마고우나 다름없이 지냈던 것이다. 여보시게 자네가 이리 어엿한 양반이 되었으니 참으로 잘되었네 그려. 내가 이리 찾아와 자네에게 누가 되지는 않도록 하겠으니 너무 염려 마시게나. 나리, 이 얼마만입니까요? 제 비록 지금은 양반 행세를 하고 있으나 나리의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요. 나리댁 살림이 어려워지셨다는 얘기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사는 현대 속에서 며칠을 지냈지만 차마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더는 얘기하지 못하였으며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니 송서방이 미리 양식을 보내 가족들이 풍족하게 지내고 있었다. 김진사는 송서방이 고마웠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서 전정근근하였다. 그러던 중 송서방은 김진사의 태도를 이상히 여겨 이리저리 수수문한 끝에 김진사의 형편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천냥을 김진사의 아들 편에 보낼 테니 아들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찰을 보내왔다. 김진사는 염치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고마운 마음에 아들을 송서방에게 보냈다. 송서방은 어릴 적 자주 업어주던 김진사 아들을 보자 기뻤고 며칠 집에 머물게 하면서 잘 대접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김진사의 아들은 송서방의 얼굴이 이난히 어두워지자 연휴를 물었다. 아저씨 어찌 얼굴이 어두우셔요?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김도령, 다름 아니라 내게도 자네와 연배가 비슷한 아들이 있는데 근동의 대가택과 은산나를 잡았다네. 그런데 아들이 무수한 의원을 불러도 고치지 못하는 중병에 걸려 백약이 우열하네. 병에 걸린 아들을 차마 신랑으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인데다가 파혼할 경우 신부에게도 흠이 생길 것이 우려되어 이도 저도 못하고 고민 중이라네. 이 말을 듣고 김진사의 아들은 한참을 생각한 후에 말했다. 아저씨, 제가 신랑이 되어 대신 혼례를 치르면 어떻겠는지요? 신부 댁에는 추후 때를 보아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 부친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어찌 아다하겠습니까? 송소방은 한참을 머뭇거렸고 김진사의 허락이 있다면 그리하자고 했다. 김진사 역시 아들의 생각에 동의했고 예정대로 김진사 아들이 송소방 아들이 되어 혼례를 치렀다. 신방에 들자 김진사의 아들은 참해 보이는 신부에게 잘못하는 것 같아 도저히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다. 부인, 사실 나는 송씨 집안 아들이 아니라오. 김씨 집안 자손이오. 이리 속여 혼례를 올리게 되어 미안하게 됐소이다. 이어서 김진사의 아들이 자초지정을 얘기하자 신부는 놀랐으나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서방님, 거짓 혼례를 올린 것은 잘못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가련한 처지를 가엾게 어기신 마음으로 이리 하신 것이니 제가 어찌 서방님을 탓하겠는지요. 이 또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됩니다. 내일 저희 부모님께도 사정을 말씀드리면 양해가 될 듯합니다. 신랑은 신부가 고마웠고 신부 역시 신랑이 고마웠기에 다음날 자초지정을 신부 부모님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신부 부모 역시 신랑의 의젓하고 신부를 배려하는 모습에 흡족했으며 더는 문제삼지 않고 지혜롭게 풀어가기로 했다. 신랑 신부는 사흘 뒤에 송서방 댁을 거쳐 김진사 댁으로 돌아갔다. 송서방은 다행이라는 마음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김진사는 참한 며느리를 맞게 되어 송서방이 더욱 고마웠다. 공경에서 벗어나고 새 식구를 맞아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자 김진사는 송서방의 은혜와 그 아들의 가련한 처지를 생각하니 밤마다 스산한 마음이 들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눈치채고 딸이 연휴를 묻자 아버지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근심을 들은 후 며칠을 생각하고 딸이 굳게 마음먹은 듯 말했다. 아버지 송서방 아저씨께서 베푸신 은혜가 클진데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는지요. 제가 그들에게 시집가 송도령을 돌보겠어요. 허락해 주셔요. 김진사는 허락할 수 없다고 재차 말하였으나 딸이 뜻을 굽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송서방의 의향이나 들어볼 요량으로 찾아갔다. 여보시게 내 여식이 자네 아들의 사정을 듣고 이 댁의 며느리가 되어 돌보기를 자청하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날이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요. 아기씨의 고운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요. 김진사는 송서방의 의사를 딸에게 전달했고 내신 딸이 마음을 돌리기를 바랐다. 그러나 도리를 충시하는 딸은 자기가 움직이는 것만이 어려움에 처한 아버지를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또한 어릴 적 함께 자란 소급 친구 송도령이 가엾다는 마음이 들었고 가여운 친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집을 몰래 빠져나와서 송서방 댁으로 갔다. 송서방은 여러 차례 말려였으나 김진사의 딸이 왕강해서 뜻을 꺾지 못하였고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김진사 역시 소식을 듣고 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김낭자와 송도령은 조출한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고 첫날 밤 마주앉아 말했다. 부인 어릴 적 소급 친구를 이리 폐필로 맞으니 반가운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내 몸이 성치 않으니 아니 미안하오. 사방님 어찌 그리 생각하셔요. 어릴 적 소급 놀이하던 우정을 잊으셨는지요. 저는 사방님이 병석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우리 부부가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아내는 남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병수발을 했다. 그러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남편이 의식을 잃고 드러누는 날들이 많아졌다. 절망스러운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아내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밤마다 하늘의 별을 보며 눈물을 머금고 기도했다. 별님, 과연 사방님을 낳게 해주셔요. 사방님의 병이 나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어요. 하지만 남편의 상태가 점차 이중해지자 아내는 여차하면 남편과 끝까지 함께할 결심으로 독한 부자탕을 창롱 아래에 놓아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잠시 별림 앞에서 기도하고 들어와 보니 부자탕이 담겨있던 빈 그릇이 남편의 머리맡에 있었다. 아내가 없는 틈에 남편이 갈증이 생겨 물인 줄 알고 부자탕을 마셨던 것이다. 아내는 깜짝 놀라 남편을 흔들었으나 깨어나질 않았다. 숨은 붙어 있었으나 의식이 없는 남편 앞에서 아내는 숨죽여 흐느끼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이 되자 아내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누군가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다. 아내가 눈을 떠보니 멀쩡한 남편이 다정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의 정신이 돌아온 후에도 아내의 병수발은 계속되었고 남편이 완치되기를 바라는 애 끊는 간절한 마음은 살얼음이 이를 거누눗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차츰 남편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으며 감쪽같이 병이 나았고 아내의 수건대로 남편은 병석에서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났다. 부부는 기뻤고 양가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기하게 어기고 도리를 다하여 은혜를 갚으려는 아내의 마음에 하늘이 감동해서 도와주신 것이라고 했다. 이후로 김진사와 송소방 두 집안은 서로를 이해하며 번창하였고 아내의 바람대로 부부는 행복하게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